당신 자꾸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정말 나쁜 놈은 신기태고 이 여인이가 신기댔다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? 내가 왜 네 엄마야?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. 우리 미쳐라.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. 어떻게 해. 누가 안 놔? 어떡할 거야. 아 나 참 방지 안 꺼줘. 혹시 어디 갔어? 무슨 겁대가리 없이 어딜 튀어? 강희경 씨가 다이아몬드를 팔아달라고 했다니. 전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. 당신 해고야.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. 정신 차리자 강희경. 나한테 이런 게 누군지 꼭 찾아낼 거야. 이경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범인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. 출입 기록이 복구됐다고?